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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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. 아, 그럼 앞 따라가냐? 아니, 빨리 가봐. 어우, 진짜 왔네, 신났네. 정신 못 차려. 들어가 봐, 들어가 봐. 아이고, 해피, 어땠어. 완전 신났어. 아이고. 해피, 꾸! 아이고, 해피, 꾸! 너하고 해피, 꾸! 응, 흥분했어, 흥분했어. 털, 털 밀었더니 더 깔끔하다. 응. 많이 자란 거야, 원래 빡빡이로 말했으니까. 오케이. 해피, 해피! 해피, 해피. 해피, 해피, 나한테 오잖아. 아, 아, 아. 네가 들어와 봐. 아, 너 목 좀 늘려라. 아니, 이거 가. 팔찍이. 여기 나오니까 안 나오게 하려고 지금 힘들어. 어 아이고 어이구 어이구 야 내가 못따라 가겠어서 야 정신보채 목말라 아 카메라 거치대 내가 고장났어 고장난거 아니야 나 나 나 아 진짜? 야 이렇게 우리 이렇게 되어있잖아 고장을 하려면 이렇게 고장이 안된다 아 이렇게 휘었어 이게 다 안돼 아니 지금 영상 찍는데 망가진 얘기를 하고 있어 야 니 얼굴 나와 야 너무 덥다 어차피 제대로 안 나왔으니까 그냥 안가린다 어차피 니 못 알아봐 야 그럼 예쁘게 찍어줘 찍어주라고? 이거 올릴건데 대놓고 나오라고 그냥 아니 대놓고 찍지 말고 안경만 보기에서 안경만 보기에서 이렇게 봐 아 잠깐만 써봐 어 내려와 뭐야 이게 해필일러 이건 이건 안되네 해필일러 자리 지키고 있나보네 귀여워 귀여워 어쩔게 귀여울까 내꺼야 야 뭘있자 내꺼야 내꺼지 왜 니꺼야? 증거대봐 아니 증거가 어딨어 여기 그냥 바로 그거지 내가 해피 허락해준거야 해피야 좀 가있어 어 불러봐 너 앉아봐 해피 앉아봐 오지 이거 봐 어 뭐야 이거 오자 이거 봐 안오나 뭐 뭐 해피일러 뭐 뭐 뭐 너 이러봐래 야 너 이러나봐 아니야 얘 그냥 시끄러운거야 안짖는다 해피일러 짖네 이거 봐 나 좋잖아 이거 봐 무릎은 안왔잖아 앉지말라고 한거야 해피 무릎에 앉지마 거짓말 하지마 해피 앉지마 해피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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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나한테 놀라 그러잖아 염증이 났어 꼴이 막 흔들어 해피 무릎에 앉지마 이거 봐 고기 놀아봐 어? 응 응 응 해피 누워 야 엑재 힘주고 지금 너 한거 다 봤다 응 주먹주고 해피 누워 해피 누워 해변이야 너 지금 어금니 꽉 깨먹어 해피 누워 뭐 이런거 아니지 어휴 반가웠어 아이티는 갖고와봐 뭐 아이티가 뭐야 아이티 요즘 아이티 시대야 흐허 흐흐흐흐 아잇 귀여워 흐흐흐흐흐 야 수원에도 디파잇 있냐? 몰라 내가 디파잇 검색해봤겠냐 설마 수원 디파잇에 사람 되게 많대 내 친구 같았었거든 아 진짜 아니 뭐 수원이면 뭐 한두개는 있겠지 수원은 넓은데 아이고 행복해 말해래 말해 뭐 뭐 뭐라는가 요즘 그 혁대야 가라새 말하고 있잖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발라낭에 있는 거잖아 노는 거 장기야 혁피 눕는 거 잘해 여기 봐 보지마 왜 안 본다 혁피 혁피 그래도 잘 누워있어 그렇지 소리는 이거 소리냐 아니 내가 집에서 슬리퍼를 씻고 다니거든 먼지가 되게 많아서 벌써 더러워졌어 밑에가 꾸미 빨면 되지 여기 여기 이 부분이 꾸미 그건 네 발이 더러운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뒤에 이게 볼이야? 그렇겠지 뭐 여기 여기는? 볼 옆 볼 옆은 뭐야? 볼 옆에 어디 어디가 아 뭐 그쪽이 볼 옆에 어디가 뭔지 모르는구먼? 응 나도 몰라 야 혁피 만화에 나오는 강아지잖아 만화에 나오는 만화에 나오는 강아지가 한단 말이다 거냐 강아지인간 나면서 이렇게 위로 보면 봐봐 뭔지 나 뭔 뭔지 몰라 위로 위로 강아지 인형 약간 강아지 인간 목 조르지 마 아 귀여워 형은 닮지 않았어? 뭐 그냥 귀여운데 그냥 귀여운 거 귀여운 거 뿐인데 그냥 멍청한 거 지는 아 나 키도 작아 말도 안새라고 했어 작잖아 말도 안새라 하지마 내가 일어서면 크지 멍청한 거 멍청한 거 멍청한 거